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국가직 9급 영어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 네 쉬운 시험 맞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다들 잘 나왔고요 그런데 쉬웠지만 또 막상 점수를 보니까 막 그렇게 많이 잘 나온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문제 곳곳에 어려운 포인트들이 분명 있긴 했거든요 1번 동의어 유의어 문제 discern 식별하다와 가장 비슷한 것은 1번의 distinguish 네 이 정도 문제는 뭐 1초만에 풀어주셔야죠 2번 stand out 주어가 탁월하다 두각을 나타내다 그러면 가장 비슷한 것은 2번 impressive 인상적인 네 3번 생활 영어 바로 4번 가겠습니다 Do you mind if I talk to you for a moment 잠시 내가 당신과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꺼려 하실까요 Never mind 걱정하지 말라 잠시 당신과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꺼려 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더욱 더 내용이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매우 바쁘거든요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4번 밑줄에 질문을 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you pick up you pick one up with your chopstick like this 당신은 이렇게 해서 당신의 젓가락으로 하나를 집으시고요 and dip it into the sauce 그리고 이것을 소스에 담그세요 찍으세요 쉽죠 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how do I eat them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방법을 물었습니다 문법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잘못 옮긴 것 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표현 문제에 가깝죠 자 긴급한 일로 자정이 5분이나 지난 후 shy는 형용사로는 부끄러워하는 동사로는 피하다 그런데 shy가 부족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five minutes shy of midnight 자정에서 5분이 부족한 그 말은 11시 55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정에서 5분이 부족한 거니까 shy는 부족한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에서 5분이나 지난 후에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 반대 전치사를 찾아야겠네요 past past는 여기서 전체사로서 지난의 뜻이 되겠습니다 6번 네 틀린 것을 찾아야죠 개인용 컴퓨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종종 바뀐다 한국말을 읽지 않고 영어만 보시면 네 틀린 게 딱히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한국말과 영어를 비교해야 됩니다 한국말은 개인용 컴퓨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데 영어는 per person 1인당 이건 말이 다른 거죠 1인당 가장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게 영어고요 한국말은 개인용 컴퓨터가 가장 많은 나라 per person 1인당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개인용 컴퓨터라고 했으니까 personal computers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with the most personal computers 가장 많은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 purpose는 1인당 그래서 해석하면 1인당 가장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 분명히 다르죠 7번 1인당 6. 1. renomative 1. 이라 2. 2. 1. 가축력 동물들은 인간들에게 이용 가능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일종의 기계 였습니다 they take the strain off the human back and arms 이 가축력 동물은 인간 등과 인간의 팔로부터 부담을 앗아갔습니다 자 다음 문장 utilizing with other techniques animals can raise human living standards very considerably 자 여기서 끝내죠 다른 기법과 함께 사용하는 동물들은 자 두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동물들이 다른 기법과 함께 사용을 하나요 아니죠 동물들은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죠 과거분사 그리고요 분사는요 그 출발점이 바로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utilize 이용하다 utilizing 이용하는 사명식 타동사입니다 분사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죠 그 말은 능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목적 없으니까 가거분사로 가라는 암시죠 이렇게 해석으로 갈 수도 있고요 utilize 사명식 타동사에 출발해서 그리고 사명식 타동사로 출발해서 분사 구문에 분사로 갔으니까 동사의 성격 그대로 유지한다 능동이죠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죠 사명식 타동사에서 출발했으니까 없죠 그러면 과거분사 가라는 암시죠 그리고 말엔 사용되는 겁니다 답 2번 명백하게 2번 8번 자 8번은 바로 정답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the iliad and the odyssey the koran and old and new testments can all refer to as myth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이 정의에 따르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코란 구약과 신약은 모두 myth 신화로 간주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refer to asb 해석은 a를 b로 간주하다 자 보시다시피 refer 다음에 전치사 2가 나왔으니까 1형식 자동사죠 그런데 이 동사는요 refer to 해서요 이 자체가 3형식 타동사 역할을 합니다 a를 b로 간주하다 그러면 a를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장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수동태로 갈 수 있죠 한번 가볼까요 a b 동사 쓰고 refer to 우리 약속했죠 refer to는 하나라고 생각하기로 다음에 남아있는 전치사 명사 asb 그대로 쓰기 위에꺼는 a를 b로 간주하다 밑에꺼는 a는 b로 간주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n 다음에 동사원형 refer가 나왔는데 여기 목적어 a 안 보이죠 그럼 의심해야죠 물론 해석은 당연하구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코란 구약과 신약은 모두 신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태로 가야 되겠습니다 be referred to as 그리고요 이 앞에 나온 작품이 책 아닙니까 간주하는 게 아니라 간주되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가는 것이 맞다 네 9번 독해 시작인데요 이번 시험을 특히나 쉬웠다 라고 느꼈던 이유가 바로 독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해 네 열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제법 까다로운 편이었고 나머지는 술술술 읽혔고 답도 척척척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험이 쉽게 느껴졌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목 네 첫 번째 문장 주제 문장 Mapping technologies are being used in many new applications Mapping 기술은 많은 새로운 적용 사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Mapping 기술이 많은 새로운 적용 사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새로운 적용 사례에서 Mapping technology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시 1 예시 2 예시 3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받아주는 것은 새로운 개척을 Mapping하기 새로운 개척 영역을 새로운 분야를 Mapping하기 네 4번의 첫 번째 문장과 가장 근접합니다 10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양은 좀 많았지만 답이 깔끔하게 떨어졌죠 When giving performance feedback 수행 능력 피드백을 제공할 때 You should consider the recipient's past performance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당신은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과거 수행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 놓고 다음 For high performers 높은 수준의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피드백을 하세요 그 다음에 for adequate performers 적절한 중간 단계의 수행자에게는 이렇게 피드백을 하세요 그 다음 for poor performers 낮은 수준의 수행자에게는 이렇게 피드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준별로 피드백을 달리 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받는 것은 3번 Taylor feedback to the person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맞춤식으로 제공하라 Taylor 맞춤식으로 제공하다 맞추다 자 11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맨 마지막으로 갈게요 with his ability diffuse serious content with humanist styles 만약에 이 문장이 잘 안 보이신다면 fuse a with b a와 b를 혼합시키다 진지한 내용을 유머가 있는 문체로 합칠 수 있는 혼합시킬 수 있는 그의 능력으로 Hughes attacked racial prejudice 이 글의 주인공 휴즈는 인종차별을 공격할 수 있었다 자 이 글의 주인공 휴즈는 인종차별을 공격했지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인종차별 문제니까 진지한 주제죠 진지한 내용을 웃음이 있는 유머가 있는 문체와 문체로 합침으로써 이렇게 공격을 했네요 일치하지 않은 것 4번 Hughes는 인종평견을 엄숙한 문체로가 아니라 가벼운 웃음이 있는 문체로 공격했죠 그래서 엄숙한 문체가 틀렸습니다 style 문체 humorous 엄숙한이 아니라 가벼운 웃음이 있는 답 4번 지난 13년 동안 2007년부터 시작되었죠 이렇게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면 정답의 단사가 단락 후반부에 위치하고 답이 3번 4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구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긴 독해 지문 정답의 단사가 첫번째 두번째 문장에 위치하고 답이 1번 2번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의 경우에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길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과거 기출 사례를 보면 아주 긴 독해 지문 정답의 단사는 첫번째 두번째 문장 답은 1번 2번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문제 다양하게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2번 네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In 2007 Our biggest concern was too big to fail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2007년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쓰러질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가 나구요 네 2007년 하면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서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예 금융회사가 무너지기도 했구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쓰러지지 않는다 그 유명한 사자성으로 대마불사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큰 기업은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파산하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한 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무너지면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뭡니까? 정업원들 직원들까지 다 해고되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나라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그 기업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기업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는 대마불사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대마는 죽지 않는다 대마 큰 말? 말이 여러 마리가 모여서 큰 말을 이루었고 그러면 필경, 쫓기거나 하살을 맞을지언정 죽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죠 2007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too big to fail 바로 대마불사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은행은 너무나도 비대해진 크기로 성장하게 되었고 had become so central to the health of financial system 금융 시스템에 너무나도 central,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서 소대 구문입니다 그 결과 no rational government could ever let them fail 어떠한 정상적인 정부도 이 금융회사가 붕괴, 쓰러지는 것을 파산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1번 aware of their protected status 이렇게 보호받는 상황임을 인식한 은행들은 made excessively risky bets on housing markets and invented evermore complicated derivatives 주택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위험한 베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갈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derivatives 금융 파생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차피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줄 테니까 좀 더 위험하게 가자 high risk high return 좀 더 과감하게 가자 2번 2번 2번은요 비트코인이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비트코인 놔둘게요 3번 The result was the worst financial crisis since the breakdown of our economy in 1929 그 결과는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금융 위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키한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뭐 최악의 금융 위기 오케이 1번과 3번은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New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had radically changed our understanding of how money can and should work 바로 탈락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터리움과 같은 새로운 가상화폐는 돈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금융업체들이 가감한 위험을 시도한다 그래서 쓰러져도 괜찮다 정부가 어쨌든 보호해 줄 테니까 대마불사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2번 빠져야 됩니다 가상화폐 이야기였습니다 1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컨셉 중요한 내용은 반복됩니다 imagine that two people are starting work at a law firm on the same day 두 명의 사람이 같은 날에 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One person has a very simple name 한 명은 아주 간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The other person has a very complex name 나머지 한 명은 매우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We got a pretty good evidence that over the course of their next 16 plus years of their career the person with the simple name would rise up the rigor hierarchy more quickly 우리는 that 이하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직업 16년간에 걸쳐서 더욱 단순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더욱 빨리 기업의 계급 구조에서 rise up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단순한 사람이 성장을 했다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 이 글의 요지 So, simplicity is one key feature in names that determine various outcomes 그래서 단순함이 다양한 결과를 결정하는데 하는 당신 이름에 있어서의 하나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단순함이 핵심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함입니다 바로 The benefit of a simple name 단순한 이름의 혜택 자 5의 문제 Compersory 의무적인이죠 그럼 바로 3번에 Mandatory 뭐 이 정도는 1초짜리죠 그 다음에 Disclose Is 폭로하다 그러면 1번에 Let on 16번 연결어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Visionaries are the first person in their industry segment to see the potential of a new technology 자 2부정사는 앞에 있는 First person 을 소식합니다 선구자는 신기술의 가능성을 본 산업에서의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Fundamentally They see themselves as smarter than their opposite numbers in competitive companies 선구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다 더 똑똑하다고 간주합니다 누구보다 경쟁이 치열한 회사에서 상대방보다 opposite numbers 숫자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And quite often they are 그리고 매우 자주 네 그들은 똑똑합니다 네 다음 문장 Indeed It is their ability to see things first 네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신기술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things는 이제 사물 의역을 하면 신기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능력입니다 선구자는 시장을 내다본다 그러죠 그들은 이것이 돈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봐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이 경쟁 우위에 놓일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입니다 leverage 이용하다 네 선구자의 특징은요 처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that advantage can only come about if no one else has discovered 이 경쟁력은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왔다면 발생할 수 있다 처음이라 말이죠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왔다면 이러한 이점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처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they do not expect 밑줄 to be buying a well-tested product 자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다 그래서 선구자들은 이미 검증이 된 제품을 구입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미 테스트가 되어진 검증이 된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과죠 따라서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검증된 확실한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네 역접 양보 게다가 전혀 거리가 멀고요 그럼 indeed such a reference space exists 실제로 그와 같은 참조 기반이 존재한다면 it may actually turn them off 이러한 것은 실제로 선구자들을 관심을 끄게 만들 것입니다 indicating that 이하를 제시하면서 but this technology 이러한 기술에 있어서 at any rate 어쨌든 간 they are already too late 이것들은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선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 이번엔 뭐가 나왔습니까? 선구자가 아니라 pragmatist 실용주의자들이 낫네요 자 실용주의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deeply valued the experience of their colleagues in other companies 실용주의자들은 다른 회사에 있는 그들 동료의 경험을 높게 평가한답니다 이거는 다른 회사의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거니까 최초와는 거리가 먼 거죠 상대방이 해온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개척론자와 반대 입장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 the other hand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 17번 문장 삽입 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원래 문장 삽입은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난이도 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me of these ailments 이와 같은 질병 그러면 이 문장에 들어가는 곳 앞에는 질병 질환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어디있습니까 네 3번 다음 보십시오 many experienc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 많은 우주비행사들은 생리적 그리고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경험합니다 자 문제점이 나왔죠 그걸 이제 4번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네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천천히 가보죠 빈칸 Why bother with the history of everything? 왜 모든 것에 역사에 신경을 쓰는가? 믿죠 and literature classes you don't learn about genes 문학 수업에서 당신은 유전자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In physics classes you don't learn about human evolution 물리학 수업에서 당신은 인간의 발전 진화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습니다 So you get a partial view of the world 그래서 당신은 세상의 부분적인 면만을 맛보게 됩니다 That makes it hard to find meaning in education 이러한 상황은 교육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즉 부분만을 보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교육에 있어서의 의미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멜 드릭캠은 이것을 방향 감각의 상실감 그리고 무의미한 아노미라고 불렀습니다 좀 어려운 말 나왔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and he argued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절망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이러한 상황은 뭐죠? 네 교육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본다 네 정답에 단서 여기 있네요 A partial view of the world 세계의 부분적인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 에멜 드릭캠에 따르면 절망 그리고 자살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합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세상의 dischantment, 분리감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people had a unified vision of the world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통합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which was a vision usually provided by the origin stories of their own religious traditions 이는 그들의 종교적 전통의 기원 이야기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대한 통합된 전체적인 생각을 가졌다 다음 문장 This unified vision 이 통합된 생각은 주었습니다 무엇을? 자, 첫번째 목적의식 두번째 A sense of meaning 의미 세번째 A sense of enchantment To the world To life 세상과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의식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통합된 생각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통합된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도 알고 삶의 의미도 알며 세상과 자기 삶의 사랑도 가지게 된다 though 그러나 오늘날 그러나가 나왔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 통합된 세계를 보고 있지 못하다 라는 말이 나오겠죠 Many writers have argued that a sense of a meaninglessness is inevitable in a world of science and rationality 많은 작가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무의미함이 과학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세계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modernity seems means meaningless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 왜 모든 것의 역사를 알려고 신경 쓰는가 그러니까 이 글은 이거잖아요 이 글은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이 세상의 모든 면을 보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단지 부분적인 부분만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만을 보면 이거 에밀 드리켐에 의하면 이거 자살까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마크스 베버에 따르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전체를 보았다 그래서 세상을 더 잘 이해했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도 알았으며 자기 자신의 삶도 사랑했다 라고 말했죠 과거에는 전체를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전체를 못 본단 말이죠 그리고 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신경 쓰느냐 과거에는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죠 왜? 과학 때문에 자 이를 가장 잘 받아주는 것은 today we teach and learn about our world in fragments 문제 너무 좋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관해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in fragments 전체의 반대 부분 조각으로 문제 너무 좋다 답이 딱 떨어지네요 네 19번 문제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독해 문제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8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요 19번이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가 섬세한 독해를 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최초의 정부 음식 서비스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대략 190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ey from the great depression 미국에서의 이 프로그램은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when the need to use surplus agricultural commodities was joined 자 정답 surplus 저기 있네요 익녀의 농업 상품을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함께 되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되었습니까 the concern for feeding the children of poor families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밥을 먹여야 하는 걱정과 함께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익녀의 여분의 농업 상품 그러니까 뭐 쌀이 많이 남은 거죠 익녀의 추가적인 농업 상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필요 그러니까 농업 제품이 많이 생긴 거에요 쌀, 보리, 밀 그럼 이걸 어떻게 쓴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을 위한 걱정과 함께 된다 이 아이들한테 밥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음식 남으니까 자 그러면 일치하지 않은 거 답 바로 2번 미국 정부는 경제 대공황 기간 동안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농업 제품의 surplus 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일치하지 않는 것 네 이 독해 문제는 대단히 길었죠 근데 정답의 단서가 달락 첫 두 문장에 있었고 답 2번 자 마지막 20번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잘 갖추어진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A 안됩니다 This addiction 왜? 중독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1번 2번 탈락 그러면 B A냐 B C냐 이걸 보면 되겠군요 일단 B In fact 실제로 No other country has fully embraced the internet 어떠한 국가도 인터넷을 이렇게 완벽하게 받아들인 국가는 없습니다 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 Search ready access to web 인터넷에 대한 이렇게 준비된 이용 네 Search ready access 인터넷에 대한 앞에서 언급된 준비된 접근 이용 바로 받아주고 있죠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Fully embraced를 C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Come at a price 대가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이러한 준비된 접근 이용은 Come at a price 대가가 발생했습니다 뭐 하게됨에 따라서 As legends of obsessed users 여러 집단의 중독된 사용자들이 나왔죠 자 중독된 나왔습니다 그러면 A This addiction 중독으로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B C A 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19년 국가직 구급 해설 강의였습니다 클로징 멘트로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해는 매일 학습하셔야 됩니다 5위 당연히 매일 학습하셔야죠 하루에 50개씩 100개씩 매일마다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외우지 마시고 많이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문법 네 문법은 공부를 하다가 물론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문법 한 2회독 3회독 돌렸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넣으면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문법을 매일마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법 일주일에 한 2번 혹은 3번 이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시험 본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남아있는 지방직 서울시 시험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 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orque 감사합니다.